지금 에어컨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퀼팅캡을 한번 열어보긴 할건데 주행거리도 31만키로 31만키로 주행에 에어도 3분도 없고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고 지금 뭐 내외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션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미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들어가고 있고 상당히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만족하고 이제 근데 내외간 타이어가 아예 너무 안 남아 있어서 어 안 남아 있어서 트레이드가 타이어는 아마 4짝 다 새걸로 다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짝 다 새걸로 교환 예정이고 지금 부장님께서 더 꼼꼼하게 지금 다른 부분도 화비 봐야 될 점을 좀 봐주시고 계십니다 네 지금 하부 프레임 상태는 뭐 12년씩 딱 좋은 것 같아요 뭐야 뭐 크게 이 정도면은 좀 갈아서 저기 뭐야 갈아갖고 뭐 꼽힌 것도 크게 없구요 이 정도면 뭐 저는 12년식에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끝까지도 한번 좀 그니까 한번 새 차랑 쭉 이렇게 해갖고 이게 무거운 짐을 실었던 차가 아니라서 차량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추가적으로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